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인 손흥민 선수의 팀인 토트넘 호스퍼가 프리시즌 첫 일정이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11인천공항을 통해 일곤 선수 모두가 입국했습니다. 토트넘 입국 3시간 전부터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에 먼저 도착해 한강 러닝, 조기 축구의 깜짝 이벤트 등을 진행했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선수 영입을 할 때 웰컴 투 판넬을 들고 환영해주는 환영식을 따란 웰컴 투 서울 패널을 들고 마중 나와 훈훈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토트넘 구단 측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출국장을 나온 위고 요리스, 해리 케인이 구단 측이 미리 준비한 대형 태극기를 펼쳐 한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해 한국 팬들이 엄청난 환호로 답해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히샬리송은 극적으로 토트넘에 영입되어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했는데 모오라 선수와 함께 웃으면서 작은 태극기를 흔들어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는 영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행이 불투명했지만 스스로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말해 급하게 합류했으며 손흥민 선수가 안내하는 한국 투어를 즐길 생각에 너무 행복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릭 다이어는 유튜브 영국 남자에서 먹은 코리안 바비큐가 너무 맛있었다며 이번에는 불참한 에릭센이 꼭 가라고 했던 한국의 노래방도 가보고 싶다고 소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번 브라질 선수들 입국처럼 한국 팬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에 토트넘 공식 인스타에서는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다며 멋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관계자들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적은 경호인력과 수행 인원이 들어갈 정도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고 수많은 나라에 가보았지만 선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는 팬은 한국 팬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콘테 감독 역시 뜨거운 한국 팬들을 향해 아낌없이 미소를 보내면서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고향 스타디움으로 향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K리그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 몸풀기 및 연습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토트넘과의 경기를 한국에서 치르는 라리가 명문 세비아는 쿠팡의 제안을 단번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 후예 삼성동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호세마리아 부회장이 기술팀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한국 서울에서 경기하고 싶어했다. 한국 방문은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의 고향에 방문해 그와의 경기로 팀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의 팀의 경우 월드투어를 계획할 경우에 한 중의 국가를 모두 방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막대한 금액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오직 손흥민의 나라 한국만 방문하겠다고 말해 일본 내에서 엄청난 비난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토트넘과의 맞대결에 나설 K리그 선수 명단에 자국 선수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미 검증된 수준 높은 일본 선수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한국이 일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 울트라 사커는 한국의 영웅인 공격수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과의 친선전의 K리그 아마노주, 군이 모토 다카이로 사이토 마나부를 뽑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소니의 나라는 정말 열정적인 나라다 저렇게까지 환영해 줄지 몰랐다. 환상적인 소니의 경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노래방, 놀이공원, 삼겹살, 소주 등 많은 것을 경험해 봐라 K는 한국의 매력에 빠지지 마라. K는 너마저 한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 토트넘이 해외투어에 저렇게 많이 준비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